안녕하세요. 777 영어학습지 강사 김정희입니다. 지금부터 학습지 소개를 해드릴게요. 777 영어학습지는 초급편, 중급편, 실전편 총 3개의 레벨로 구분되어 있어요. 학습지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. 초급편, 완전기초 영어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회화를 연습하게 돼요. 중급편, 초급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고요. 실전편은 생생한 미국 편집회화 표현을 공부하게 돼요. 대용상 강의를 통해서 학습지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PC, 모바일 무제한 반복해서 수강하실 수 있어요. 마스터 백박스를 보여드릴게요. 예쁘지 않아요? 이러한 마스터 백박스에 초급, 중급, 실전편 총 72권이 들어있어서 매주 한 권씩 공부할 수 있어요. 추가로 영단어, 365 영단어북을 보여드릴게요. 영어 초보자가 매일 한 개씩 단어를 외우시면 1년간 학습할 수 있는 아주 귀염뽀짝 영단어북입니다. 777 여행회화는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실 때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영어 초보자를 위한 동사 변화표, 영어 명언팩, 빳빳한 수입지로 만들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수강후기를 보시면 영어 왕초보였는데 777 영어학습지를 통해서 영어 실력이 확 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여러분들도 영어 정말 잘 아시게 되실 거예요. 마스터 팩스 수강료를 한 달로 나누면 월 2만 원도 채 되지 않아요. 영어학원 2년 수강료의 10분의 1 가격으로 가성비 최고의 777 영어학습지를 만나보세요. 쭉! 777 영어학습지를 놓치시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.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시작하지 않으실래요? 강의에서 만나요.